어... 아... 아이테들을 아... 아, 빨리 꺼졌네요. 제대로 아트, 제대로. 아까는 인트로였어요. 네, 니미 하시면 돼요. 데일레이브보다 모릅니다. 데드릴레이브 니미 직접 하시면 돼요. 모르는 게임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니미 직접 하시면 돼요. 본인이, 본인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에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맞죠? 어려운 거 아니죠? 붐 MY, 천천히. 그리스 파트.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부산 수술자입니다. 급습해. 제주의 세트 세트는 binge-schee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랩pr 라운드 원 날개니 랩을 안하실래요? 마디형 랩을 안할래요? 마디형 상호증기 랩을 검드릴께요.검 예.검줄께요.검 불검줄께요. 불검 예. 상호증기 그 대신 내가 제갈량 해야겠어 왜냐하면 나머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좀 보좌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럼 일단 날개는 되고요 한 명 더 내야겠는데 마디형 지금 가능해? 마디형 지금 딴 거 해야 될까? 사잇 Edge 셋 마지막으로 1. 2. 2. 2. 5. 약발로 이게 첫 점수 콤보가 안되네 아 콤보가 전혀 안되네 약발로 필요가 없네 저녁사나 우리żyć 오우쒸 왜이렇게 쎄 정민이 오세요 오 안맞네 짧아가지고 2015년 1월 1일 저 반갑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오우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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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하드요? 외장하드요? 나 외장하드 샀는데 1테라짜리 몇테라짜리 말해요? 테라 어차피 사실거면 테라짜리 사실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일 작은게 외장하드가 제일 작은게 500기가부터 시작하니깐 몇테라짜리 사실려고? 저도 1테라짜리 샀는데 2테라요? 2테라만 13만원 줘야되지않나요? 제가 1테라를 7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절대 외장거 사지마세요 절대 외장가서 사지마 다가지야 장담합니다 맨 처음에 하트레스 가가지고 외장가서 살려고 했는데 10만원 넘더라구 테라인데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넘는거 팔아요 근데 저 지마켓이나 있는데 보면 7만원 좀 살 수 있거든 괜찮은거 보팔로 보팔로 7만원 주고 샀는데 문제없이 잘 쓰고있어요 인실도 빠르고 딱 날치겠네 월요일 6.0 요일 6.0 로봇 라운드 2 히트 히트 2.0 월요일 6.. 어? 치겠네 이 반응 아, 좋다 씨 얘는 한 번 한 12만원, 13만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 됐어, 아까대로 왔다 자, 이 게임 마치면 상호적인 넷프를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우리 날개님하고 마디형이 있었으면 한 명 더 깔고 싶은데? 중포로 깔려있는 사람이 아무나 상관없는데 제가 어차피 다 커버 쳐주면 되니까 제가 다 커버 치면 되니까 일단 제가 제갈량을 오랜만에 한 번 해볼게요 제갈량은 여러분들 제갈량하면 더 환장하지 않아요 맞죠? 커피 썼죠 맞죠? 제갈량 얘기하면 더 커피 썼고 맞죠? 쌍컵이 터지고요 네, 아랫떨이 무책해지고요 바절륨 싸고요 바절륨 싸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남자, 남자의, 남자의, 남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위스퍼, 위스퍼 온라인증 달라고 한걸 맞죠? 위스퍼 온라인증 못 달라고 한걸 맞죠? 빨리 달라고 한걸 맞죠? 보습 프레임 안달라고 기저귀 사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구한테 필요한 약하면 여자친구가 부끄러워가지고 저 시켰어요 맞죠? 신분으로 왔어요 이렇게 맞죠? 거짓말 때리고요 정작 본인이 쓰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되게 됩니다 아 나 진짜 참 나 아 아 다시 안 되냐 눈물 나겠다 아 한판 버릴까? 아 다시한대 왜 다 안되지?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할만하네 할만해 역시 밀어붙여야 되나 보수 너무 꼴하지 않습니까? 와 안맞았어 만다 막아라 그래야지 자 오케이 끝났어 와 이겼어 잡았어 잡았어 에밀 돌리는거야 에밀 이거 게임요 가로웁니다 가로웁 아랑젠스 4 아랑젠스 최종판 아랑젠스 그리고 여윽 ç PLK 예용 아랑 Po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